그닥 안 길어, 이거. 자, 가봅시다. 곡도 쉬워. 이거는 좀 쉬워. 명인 명창, 풍요랑. 반박식 내가, 반장닭씩 띄워드릴게요.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요랑과. 풍요랑과.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곱 번째 박. 교군 태워 앞세우고. 우가 합이에요. 덩 다시 우가. 우가 합이야 또.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할 때, 1등 할 때 1이. 그러니까 우고. 1등이, 1이 네 번째 박. 1등. 시작. 1등. 새약수. 그러면 새약수에서 새가 또 일곱 번째 박. 시작. 새약수 통영갓. 시작. 새약수 통영갓. 시작. 수가 아홉 번째 박이에요. 다시 갈게요.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요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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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고 1등. 새약수. 시작! 1등. 새약수 통영갓. 통영갓. 그게 열네라나 열둘. 통영갓. 전용갓. 안장마를. 안장이 5, 6박 안장마를 시작 안장마를 태우고 태가 아홉 번째 박 태우고 시작 태우고 방패철룡 방패철룡 시작 방패철룡 안장마를 안장마를 태우고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 악수 시작 1등 새 악수 통영갓 통영갓 방패철룡 방패철룡 안장마를 안장마를 태우고 태우고 그러죠 팔도 북륜 담아 팔도 북륜 담아 팔도 북륜 담아 성 일곱 번째 도가 아홉 번째 성 세도 시작 성 세도 다시 성 세도 세도 그러니까 아홉 번이 도가 미리 시작되는 거 아시지 8번째 박 성 세도 성 세도 이렇게 되니까 시작 성 세도 입고 다시 성 세도 입고 그렇게 팔도 북륜 담아 팔도 북륜 담아 성 세도 성 세도 입고 아르마리 뭣도 알고 화렙도 있어 화렙도 있어 화렙도 있어 화렙도 있어 아르마리 뭣도 알고 일곱 번째 박 아르마리 뭣도 알고 아리 또 다시 첫 박 알고 간드러진 간드러진 간이 네 번째 박 간드러진 북륜 북륜 담아 일곱 번째 박 북륜 담아 북륜 담아 북륜 담아 북륜 담아 북륜 담아 다음이 아홉 번째 박 북륜 담아 북륜 담아 북륜 담아 거기까지 할 거예요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북륜 담아 북남과 북물 담아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약수 통영갓 일등 세약수 통영갓 일등 세약수 통영갓 방패 철룡 안장마롤 방패 철룡 안장마롤 안장 안장 방패 철룡 안장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 방패 철룡 안장마롤 태우고 태가 아홉 번째 박 태우고 그 다음에 발도 북류나마 발도 북류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화려헙도 있어 화려헙도 있어 아름아리 멋도 알고 아름아리 멋도 알고 간두러워지긴 북류다마 네 번째 박 간두러워지긴 북류다마 북류다마 시작 북류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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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북류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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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호사시켜 가진 호사시켜 가진 호사시켜 1등 새악수 통영갓 방패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발협도 있어 아르말이 뭣도 알고 아르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그러죠 다시 갈게요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요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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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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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통영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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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발도 풍요나마 발도 풍요나마 성새도 있고 성새도 있고 바랍도 있어 바랍도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아름아리 뭣도 알고 간 드러그지긴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그렇죠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거기 또 풍류랑랑 끌어내려 풍류랑과 시작 풍류랑과 가진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갓 1등 새악수 통영갓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발동 그거 잘하는데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시작 방패 철륭 안장말을 태우고 좋아요 발동 풍류나마 발동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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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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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간드러 거지긴 풍요나마 네 번째 박 간드러 거지긴 풍요나마 풍요나마 시작 풍요나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드러 거지긴 풍요나마 풍요나마 간드러 거지긴 풍요나마 멋들이 이 단계로 그 멋이 있어 그러게 간드러 거지긴 거기 흔들어 주는 거거든 간드러 거지긴 풍요나마 풍요나마가 간드러졌다고? 네 간드러지죠 자 그러면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